우리는 뱀파이어다. 한 번만 더 뱀파이어가 어쩌고 하면서 이 집에 들어오면 가만 안 될 줄 알아. 이건 뭐 뱀파이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. 어때 오랫동안 망했잖아. 션아 지금 취한 거에요? 라면 먹고? 왜 남의 카드로 막 사냐고! 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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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서 돈부터 벌어와요. 인간 되고 싶으시다면서요. 네. 혹시? 도식 선배? 그 여자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야 돼. 그게 자네가 할 일이야. 주인애를 어떻게 생각하시오? 제가 지켜주고 싶은 여자. 내가 어떻게 말해. 개신이 어디 있어? 내가 같이 사는 게 굉장히 신경 쓰이나봐.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죠. 신혼교수인가? 손이 차시네요. 사장님. 내가 무섭지 않아? 난 혜욱 기자.